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지고 또 이 상황이 장기화되어지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한 코로나 블루라고 그러죠 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서 분노가 침이는 화가 나는 코로나 앵그리를 호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 즉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그것을 느낀 것으로 끝나기에 덜하지만 코로나 앵그리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또 화를 행동으로 표출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이 코로나 앵그리의 모습들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전철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했더니 욕설 내뱉고 폭력을 해드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업을 한 사람들 가게가 물 닿게 되고 또 일터에 다니는 사람들 소득이 줄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마음대로 먹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또 화가 납니다 고의적으로 난 이렇게 조심하고 애쓰며 잘 지키려고 하는데 고의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또 화가 납니다 요즘 학생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기들은 저주받은 코로나 세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순간 폭발하면서 충분히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소한 일까지 큰 싸움으로 번진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 9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지난달 25일서부터 28일까지 전국에 2천 명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19 뉴스를 들으면 어떤 감정을 가장 크게 느끼냐 그랬더니 가장 많이 대답한 것이 분노였는데 8월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11.5%였답니다 그런데 8월 말에 조사하니까 25.3%로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배 이상 급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우울과 분노라고 하는 것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앵글이라고 하는 것 심리학적으로 볼 때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래서 극심한 우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는 분노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도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 주어진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이 질문은 좀 더 뜯어보면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하는 형제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만듭니다 이제 제 인내심도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만큼 참고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해도 될까요?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는 이제 화를 내도 되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베드로야,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번을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라 내 가슴 속에 그 형제가 계속 괴롭힘으로 일어나는 분노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바로 용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는 용서라고 한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막상 오늘 본문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 비유 가운데는 용서라고 한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용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표현을 찾자면 27절과 32절에 나오는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탕감 용서의 다른 표현이 탕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탕감이 무엇입니까? 사전에 보니까 탕감을 이렇게 풀이해 나왔습니다 세금이나 부채 등을 남김없이 모조리 감해준 남김없이 모조리입니다 모조리 감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탕감입니다 성경의 다른 요소에 보면 이런 용서던 탕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던져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2사의 38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모든 죄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2사의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죄를 내 허물을 도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던져버렸다 또는 도말한다 이 말은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억하지도 아니하고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렸다는 얘기 성경 용서에 대해서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보통 용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을 누르고 억제하는 것을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올라왔는데 그걸 누른다고 해서 아주 없어진 거 아닙니다 언젠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르는 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꾸 누르다 보면 증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났다면 내가 괴로운 사람 그런 상대방 피하고서 만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용서에 바른 정신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면서 피한다고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워낙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이 속에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먼저 그 사람이 먼저 내게 찾아와 용서를 빌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정신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이 빌든지 빌지 않든지 그거 선거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못 받고 조롱하는 그런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 사람들 지금 잘못 행한 줄 모르고 있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 간청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가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 그렇게 당당했던 제자들 심지어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까지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 하나같이 다 배신하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베드로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되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중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책마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왜 비겁하게 날 두고 도망쳤느냐 왜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냐 책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찾아와 고기를 많이 먹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음식을 준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의 정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하던 그 간격을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간격을 갖고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 거예요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이상하게 3, 3번 용서하면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3번씩이나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더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3번 용서한 것도 결국 쉬운 일 아닙니다 한 번도 어려운데 3번씩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3번 용서한다 할지라도 3번 용서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용서해서 그의 잘못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샌다는 얘기는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몇 번 용서해 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법으로 얘기하면 집행유예입니다 내가 3번까지는 용서해 주지만 다음번에 또 죄를 지으면 지금 용서해 준 그 계획에 더해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3번 정도 용서해 줘야 되냐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서너 가지 죄를 범하면 칭만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관대할 수 있냐 그래서 이 용서의 한계 3번으로 정했던 겁니다 베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용서해 주리까 얘기했는데 7번은 3번의 2배가 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7번 정도 용서하면 대단히 내가 인심을 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그러면 해수로 490번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확히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시는 주님처럼 죽는 날까지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빚을 줬습니다 얼마의 빚을 줬다고 했습니까 1만 갈란티의 빚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1만 갈란티 여러분 한 갈란티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 당시 유대지역을 통치하던 해로당 1년 전체의 수입이 900 갈란티였다고 했습니다 또 갈리아와 베레아가 거둬들인 지방세금 1년치가 200 갈란티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1만 갈란티 얼마 큰 액수입니까 1만 갈란티 그 다음에 나온 대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과 비교해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대나리온은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삭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가 얼마냐 1대나리온의 6000배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요즘에 일용직 노동자들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의 품삭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1달란트 그러면 일용직 노동자 6000명분에 해당되는 금액 우리 돈으로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달란트가 6억 정도 되는데 1만 달란트로면 6조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이 7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생계 곤란한 55만 가구에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한다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7조 8천억 가지고 이렇게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6조 원 이 긴급재난금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액수 아닙니까 전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게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자기 몸과 처와 자식들 모든 소요 다 판다 해도 이 빚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임금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이중 탕감받고 집에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을 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료가 자기에게 진 빚이 얼마냐 백 대나리온이라고 그랬어요 백 대나리온은 이런 한 대나리온이 일꾸대 하루 품삭이니까 백일 동안 일한 품삭입니다 이걸 다시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 천만 원 정도 쉽게 말하면 천만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우리가 몇만 원이라도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됩니다 이 동료가 갚지 않은 거 분명 잘못한 것이죠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 어떻게 했습니까 빚을 진 동료 백 대나리온을 진 동료는 사정사정하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당연히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고 이 소문이 끊은 임금님에게까지 전해졌는데 아마 임금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그랬다는 얘기 듣고 아마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그를 다시 잡아오라고 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했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 그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다 탕감 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은혜로 탕감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은혜로 탕감 받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날 향한 형제의 조그만 잘못 용서해 주지 못한 것입니다 35절 말씀은 그럴 경우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다시 묻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간격이 있느냐 없냐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비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거저받는 겁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면 그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도 없고 줄 의무도 없는데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임금 꼭 1만 탈란트 빚진 종의 빚 탕감해 줄 의무가 임금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근데 임금은 탕감해 주었고 종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1만 탈란트 이 종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이 종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남의 빚도 탕감해 주고 기쁘게 탕감해 주고 그랬으면 자기도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 큰지 깨닫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나 또 비유 가운데 나오는 1만 탈란트라고 한 숫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를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 또 사랑 그 은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탈란트 바탕감하는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를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아서 모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모른 것입니다 자기는 임금에게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그 작은 빚 하나 참지 못합니다 정말 이 사람이 친구 안에게 빚을 갚지 않았지만 내가 왕에게 큰 빚을 탕감 받았으니까 그 빚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랬다면 그렇게 문제 크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당연히 자기에게 일백대 내놓은 빚진 동료의 빚 탕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한려없는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그 자그마한 죄 허물 그것에 분노하지 말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사하지 못하는 일만 당한 듯 탕감하는 종 그 종의 몸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6조 원이나 되어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천만 원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은 빚을 탕감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더 바쳐서 헌신하게 됩니다 독일 비르츠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미술관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 대주교가 살던 2층 집인데 그것을 이렇게 미술관으로 개조한 그래서 아주 조그만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조그만 미술관이면서도 아주 유명한 그림이 하나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에케 호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입니다 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를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제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거장이 있습니다 진젠돌프 백작입니다 그의 나이 19살 아직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 방화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 어느 날 우연히 이 그림 앞에 서 있는데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며 침묵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 그림을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성이 틀렸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 위해 무엇을 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한 모라비안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세웠는데 세웠는데 그 뿌리에서 경건지가 나오고 그 뿌리에서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후세군 그리고 1832년 우리나라에 온 최초의 선교사 구출라프가 나왔던 것입니다 진젠돌프를 한순간에 변화시킨 것은 은혜였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렸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온 찬송이 우리 찬송 311장 아닙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기를 주었다 너를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하여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너무 많다 어느 정도나 인식하고 있습니까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진젠돌프가 그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량에서 용서의 사랑 그러면 요셉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니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구덩이에 빠지고 나중에는 애급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불행한 불행을 겪게 됩니다 뿐만이하라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가 누명을 씌움으로 인하여 감옥에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보면 이 요셉이 한 번도 형들이나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화를 냈다든지 분노했다든지 원망했다든지 이런 기록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는 곡식을 사러 애급해 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면서 고백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냈은 분 애급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 그래서 7년 6년 속에서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신 분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의 마음을 넓게 만들었고 여유 있게 만들었고 넉넉하게 만들었고 자기를 판 형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신매매라고 하는 중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형들의 큰 죄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쓴 한 문명 목사의 글을 공유했다 계속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부산 샘토교의 안중덕 목사님이 쓴 코로나 감염시대가 전해준 메시지 그런 제목의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기를 기울이란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란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려운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란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란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란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쥔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그럼 마스크를 착용해라 손을 자주 씻어라 사람과 거리를 두려라 두려라 대면 예배하지 말아라 집합하지 말아라 이런 말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말 앞에서 조용히 묵상한 가운데 이 목사님 새로운 메시지를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장기화 되어가는 코로나19의 상황 계속 우리와 하여금 마음껏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굽니까 일은 번에 일곱 번씩 용서를 받은 삶입니다 일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삶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안에서 더 넓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의 끝까지 용서하며 포용하며 오히려 믿는 삶답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분노하고 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곱 번에 일은 번씩 또 일만 달란트의 핏을 탕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여유를 갖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기쁨으로 감삼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인도하여 추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또 귀한 모범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